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오전 장이 열렸고요 한번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의 상태가 어떠냐 지금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한 0.4% 정도 오르고 있네요 아침에 쭉 올렸다가 빠졌다가 다시 쭉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고 현재 보니까 2650.2를 가리키고 있네요 0.41% 개인들이 255억 외국인 236억 매도하고 있네요 하여튼 개미들이 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코스닥은 882.84 0.34% 정도 오르고 있고 개인들이 739억 정도 매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현재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350.98에서 0.44%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피 200은 오히려 개인들이 팔고 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코스피는 현재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0.4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거의 대부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종목이 뭔가 했더니 카카오가 0.1% 빠지고 있네요 기아 0.4% 포스코 0.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종목들 보니까 LG 앤솔이 0.9% 하이닉스 0.89 삼성 바이로직스 0.87 오선주 0.3% 네이버 0.9% STI 1.3% 현대차 0.2% LG화학이 1.2%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액 0.3% 그리고 삼성물산 0.86%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보니깐 아직 더 상승의 힘이 좀 약한이 약한데 아주 강력한 슈팅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코스닥도 보니까 에코 프로비엠이 1.3% 오르고 있고 LNF 1.4% 셀트리온 헬스케어 1.3%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펄아비스 0.3% 셀트리온 제약이 2.2% 오르고 있고 떨어진 종목은 HLB 4.2% 빠지고 있고 카카오게임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상승이나 하니까 다행이네요 떨어지면은 상당히 좀 난감했을 텐데 일단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은 얼마냐 한 1268.80 정도 되네요 환율은 그 정도 되고 있고 잠시 한번 볼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미국 달러와 강세의 진정 흐름에도 불구하고요 글로벌 위험해피 심리가 현재 지속되고 있어요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이죠 ELS라고 하는데 이거 해지를 위한 마진콜 그 마진콜 대비 달러 매수 수요 등에 대해서 이 거리를 만에 다시 1270원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 외국한 중기에 따르니까 간밤에 뉴욕 차익 결제 선물하는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이 한 1275원 정도에 최종 확가됐답니다 1275원 1개월물 수업 포인트를 고려하면은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268.10원보다도 한 6.7원 정도 가량 상승 개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상승하지는 않은 것 같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난 20일이죠 보니까 다우지스 전 거래를 대비해서 0.03% 정도 내렸고 그 S&P는 한 0.06% 올랐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0.03% 가량 내린 채 마감을 했는데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디스의 경우 일주일 동안 2.9% 나타나서 8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이는 그 1923년 대공황 이후로 최장기간 최장기간 주간 하락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직 미국의 물가상승 대응을 위한 그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증시 약세장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 증시 하락세에도 아직 바닥은 아니다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에 국내 증권사들이 달러화를 추가로 사들일 요인이 큰데 코로나 초창기인 2020년 3월에 해외증시가 급락하자 보니까 증권사들은 해외지수를 기초를 해 가지고 발행한 ELS 관련 선물 투자 마진콜로 인해 가지고 달러 매수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고 합니다 중국 위안의 강세 흐름과 달러와 약세 흐름 지속은 이날 원화 하락을 방어해 줄 재료인데 여기에 시장에서 달러 위안 환율은 전일 대비 0.08% 정도 하락해서 6.69 위안대 거래 중에 있고 지난 20일 중국인민은행이 이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있어요 LPR 이거를 0.15%포인트 이래 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더 크게 나타난 영향이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달러와도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을 따라 가지고 102선에서 하락한 모습인데 현재 시간보니까 21일 57시 달러 인덱스 전일 대비해서 0.23포인트 하락해서 102.92를 나타내고 있고 같은 시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는 2.788 2년물 금리가 2.587%를 나타내면서 2.8%에서 2.6%에서 2.7, 2.5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저가 매세 상승세를 보였던 우리 국내 증시도 하락할 가능성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증시 맞추는 게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증시 맞추는 게 힘들다 하여튼 지난 주말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 기대감도 원화 약세 흐름을 약간 방어하지 않겠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환율은 달러와의 강세 전환에 배팅한 여개월 롱플레이 롱플레이를 달러 매수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 증권사 등 그 영내 매수 유입에 상승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업체 네고 유입에 일부 상세되면서 한 1270원대에서 상승폭이 제한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268원 정도 1270원 그 사이에서 왔다리 왔다리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삼성은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만 8천 3백원 4백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6만 8천 선을 넘어서니깐 그나마 다행이고 현재 외국인들이 한 19만 5천 주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CS가 33만 주 모건 23만 시티가 7만 7천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다시 모건 서울 애들이 한 28만 주 정도 팔고 있어요 골드반이 8만 고추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주가 아침에 잠깐 반짝 했었는데 슈팅 하더니 쭉 빠지네 보니깐 아침에 6만 1천 4백원 까지 올라가더니 잠시 쭉 밀려내렸습니다 현재 6만 8백원 9백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외인들이 한 2만 7천 주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사지는 않고 CL이 한 3만 4천 UBS 1만 8천 맥코리 4천 정도 매수하고 있고 팔기는 또 메릴린치가 2만 7천 팔고 있네요 CS 1만 2천 주 정도 JP반 그리고 CT가 2,700 정도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도수가 있고 한번 좀 더 지켜봅시다 아침에는 등락이 심해서 막 요동시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투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